산만일 명이나물 모종일판 12개. 구매문에 1533-5932 신바람 농자재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바람 플랜트 협력농가 판매상품 산만일 모종일판 판매합니다. 산만일은 약용으로 마늘보다 효능이 월등하며 해독, 동맥경화, 인욕, 당뇨, 피로회복, 감기, 건의, 소화 등의 약효가 있습니다. 명이나물은 주로 장아찌로 많이 이용하며, 쌈, 튀김, 초무침, 샐러드 등 다양하게 요리에 이용됩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자재 입력해주세요. 산만일 모종일판 판매가격, 3만9,900원 무료배송 산만일 모종일판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2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